뭐 점수 매길 게 있어? 뭐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그럴 것 같고요 검찰총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